아직까지도 방송이 너무 서툴기만 합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기술 창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연합회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업종별 맞춤정책자금 약간 어려운 주제인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아직도 떡볶이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창업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술 창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기술 사업화를 갖다 한다는 거죠 기술 창업만 하는 게 회사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감사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갖다 해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크게 정책자금을 갖다 이용을 할 때도 그렇고 펀딩 엔젤 투자를 갖다 유치를 받을 때도 네 투자 유치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크게 4가지를 갖다 보게 됩니다 크게 4가지를 갖다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올리는 게 남겼습니다 됐는가요 네 그 4가지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 크게 4가지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정책자금을 R&D 자금이라든지 펀딩 받을 때도 그렇고 그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이를 갖다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진 역량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를 R&D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경영진 역량 크게는 기술 수준 관리 능력 인적 구성 및 팀워크 지금 이게 이 경영진이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을 보냈는데 이 대표자나 팀이 아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느냐 이걸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내가 하던 분야 내가 잘 알던 분야를 갖다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관리 능력입니다 리더십 대표 사장의 리더십하고 사람관계 그리고 돈관리는 잘 하는지 협상 내고는 어떻게 하는지 라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인적 구성 및 팀업 회사 팀을 갖다 보는 거죠 인적 팀업 회사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대표자 지분 법인 보통 이거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갖다 기준을 갖다 하게 되는데 법인 대표자 지분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파워가 없습니다 보통 대표자 지분은 초창기에는 70% 이상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하죠 이런 경영진 역량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연합편님 감사합니다 기술자 이직하고 책임감 기술자들이 떠나버립니다 오래 안 붙어있고 그리고 맡은 PM들이 그만둬버리고 프로젝트가 지연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는 게 기술성입니다 기술성 기술성은 개발 역량 개발 현황 혁신성 완성도 확장성 연합편님 감사합니다 개발 역량을 갖다 보게 되면 기술자들의 수준을 갖다 보게 됩니다 대졸자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 초자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구소가 있느냐 연구 전담 부서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크게 자고가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이 회사가 기술 역량이 개발 역량이 있다 없다를 갖다 판단하고 그리고 개발 현황에서는 이때까지 인정이나 특허 그리고 R&D 했던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연합편님 별풍선님 계속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 이 기술의 이 기술이 얼만큼 혁신적인가 뜨는 기술하고 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는 기술 이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거 가지고 다시 울고 먹는다 힘들죠 앞으로 많이 뜨는 거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IoT 같은 빅데이터 같은 뜨는 기술들을 이야기했죠 뜨는 기술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연합편님 풍선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기술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만큼 혁신적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기술이 기술이 얼만큼 완성되어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지금 뭉치님하고 뭉치님의 도움으로 회사 장투사 쪽에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회사를 평가할 때 기술들이 많을 때 이게 팔고 있느냐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느냐 아니면 시제품 단계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시제품은 아직까지 소비자를 팔은 적이 없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떡볶이를 갖다가 새로운 맛있는 떡볶이다 라고 있는데 그게 아직 판매 안 했다 라고 하면은 그 떡볶이의 신뢰도가 완성도가 아직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걸 프로모션을 갖다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왔다 사왔다 내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기술 아니고 남의 기술만 가지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술 회사 마케팅 통상적으로 마케팅 회사가 R&D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영업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하는 회사들은 이 번호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성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서 기술 인력이 갖추고 있고 내 기술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성 점수인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 다른 쪽에도 많이 할 기술인가 제일 끝에 식사 같은 사료 같은 거 우리 사람들 먹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별풍당당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급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핵심 기술이고 다른 기술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식생활을 갖다가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다 런닝 새로운 런닝이다 런닝 시제품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부분을 갖다 보게 됩니다 기술성에 대해서 점수가 낮다 실패를 갖다가 있다 하면은 보통 시제품 개발만 계속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술자들이 입사를 기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회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 측면이나 기술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시장성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기술성 했었고 경영진 대표진을 갖다 봤었고 기술성 지금 시장성을 갖다 봅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시장성에서는 그 시장을 지금 이게는 그 기술 창업에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기술 창업을 할 때 그 기술 사업의 성공 요소를 갖다 보는데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떡볶이 가게다 이 떡볶이 회사가 떡볶이 회사가 얼만큼 기술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성을 봅니다 시장규모 시장규모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현황 경쟁료인 경쟁료인데 시장규모를 갖다 보게 되면은 국내에 많이 팔리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보게 됩니다 떡볶이 같은 우리나라 동네마다 다 있죠 초등학교 앞에도 다 있고 시장마다 다 있죠 이거는 국내 시장이 상당히 엄청 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외 시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떡볶이를 갖다 한다 그걸 제가 조사를 갖다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시장은 있는데 해외 시장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장규모에서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경쟁요인 성장성을 갖다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경쟁요인 경쟁상황을 갖다 보게 되고 법규제제약을 보게 되는데 지금 경쟁이 새로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이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다라는 말은 아직 시장에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 하는데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아직 몰라 가지고 안 팔리고 있는 거냐 해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법규제제약입니다 정말 이게 기똥찬 제품인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금 블록체인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으로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적으로만 블록체인 코인을 갖다가 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다른 쪽에다가 해야 되는 건데 시장성 떡볶이를 갖다가 가게를 차리기 전에 이 정도는 파악을 갖다가 하고서 시작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볶이에 새로운 소스를 갖다 했는데 이게 법으로 금지된 그 약을 약을 갖다 집어야 마약 떡볶이인데 그 히로뽕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그 새로 회사를 운영할 때도 하지만은 실제 저 내가 어디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중진구에 빌리러 가야 된다 아니면은 은행에 가지고 빌려야 된다 그러면 기술사업 개수를 포장을 딱 해 가지고 가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만족을 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는 돈들도 하게 되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뒤쪽에 오늘 저 뒤쪽에 스티브를 갖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님도 상당히 수준 가신 걸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력 경쟁력은 인지도 이 회사가 인지도가 있는 회사나 제품이 인지도 있는 거냐 그리고 점유율이냐 제품우위가 있는 거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성이 좀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 시장성이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는 돈 안 되는 기술이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돈 안 되는 기술이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수익 부진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문 닫게 되겠죠 네 번째가 사업성입니다 이게 이게 사업성 과연 이게 성장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연합회님 풍성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은 제품화 역량하고 수익성입니다 보통 기술 작업을 하게 되면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제품 양산을 해 가지고 팔게 되죠 그런데 제품화 부분에서 제품 선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가요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품화 역량에서 제품화 역량에서 보게 되면 생산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공장이 없다 라든지 품질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품질이 품량률이 상당히 높다 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게 됩니다 하다 그러면 유지보수로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을 하다 보면 급하게 물건이 생산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재료를 갖다가 급하게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원재를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재료를 못 구해 가지고 그걸 못 한다 평상시에 떡볶이를 갖다가 200만원씩 100만원씩 팔고 있다가 그래서 항상 100만원씩만 물건을 갖다가 그 하고 있어 가지고 내가 다음달 재료 살 걸 갖다가 100만원 정도만 딱 비추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500만원어치 왔다 그러면 이 500만원씩 재료를 갖다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급하게 대표자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통장에 다 갖고 있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보는게 투자 규모 적정성 을 보고서 제품화를 시킬 수 있을 건가 없을 거냐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익성입니다 마케팅 영향 마케팅 영향이 떨어진다든지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다든지 투자 대비 회수 언제 이게 마진이 작아 가지고 한 3년이 돼야 그 본전 뽑겠다 이런 중요하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을 때는 자금 부족이라 생산을 차질을 빚게 되고 팔로우 부족이 이어져 가지고 똑같이 수익성이 약화됩니다 이것처럼 지금 네 가지 기술 사업화의 성공요소 네 가지를 갖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딱딱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있는데 기술 창업의 초기 목표 다른 거 아닙니다 3년은 버텨보자 이쪽 아주 중요한 예가입니다 그 이거는 예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회사를 만든다 3년은 버틸 각오를 갖다 하는 게 아 중기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건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업을 7년 미만의 기업을 중기기업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기업이 3년까지 버티는 만 3년 이내를 갖다 초기기업이라고 3년부터 중 그 7년 미만을 갖다가 중기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년은 보통 1년 있다 우리나라에 1 그 3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60% 하나 됩니다 60%는 해가지고 예 예 후기기업이라고 하는데 후기기업은 만 7년 이상 노친내 노친내들을 중기청에서 정부 r&d 자금의 기준이 초기 중기 후기 해가지고 어 기업들은 7년까지가 보통 어 중소기업 중소벤처 부에서 하는 이전에 중기청에서 어 하는 예산 r&d 예산에 그 그 그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아니요 7년까지만 7년 이후는 다 그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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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3년을 버텨 보자 그래서 제가 그 기술창업의 전제조건을 갖다 쭉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저도 한 20년 사업한지는 한 20년 가까이 98년부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다가 많은 어 뜨는 기업들 어 하는 기업들을 보고 어 투자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r&d 정책자금을 갖다가 어 정책자금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걸 했던 부분에서 탄탄한 기술창업 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볼 때 첫번째가 대표자 신용도입니다 대표자의 신용도가 어 지금은 신용불량자들도 제기를 갖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다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신용도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예약입니다 자기 신용도 기업의 법인의 법인의 신용도 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신용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번째가 최소 혼자서 1인 창업 절대 하지마라 1인 창업은 절대 건물입니다 그거는 생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혼자서 이런 방송가 작가 작가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그 부분은 1인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생계형으로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아플 때는 그 기업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라든지 R&D를 갖다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상당히 약하게 들어갑니다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 R&D 그 그런 부분을 많이 주는데 정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다 하더라도 2명 이상은 해라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성에서 기술성에서 개발력 개발 역량 전담부서 연구소 전담부서 할 때도 이 부분은 물론 지금은 이렇죠 그래서 전담부서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최소 2명 이상은 팀을 갖다 구성을 해라 그리고 세번째 아까 자체 기술을 갖다 갖추어 기술 창업이죠 기술 창업 기술 창업인데 기술자가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자가 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창업을 갖다 해라 네번째가 학력과 나이 는 신경뜨지 말자 입니다 청년 자금들이 있다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그 R&D 자금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 그 기술을 갖다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이거 주눅들지 말자 라는 부분이고 그 마지막으로 초기 자금은 가지고 창업을 갖다 해라 떡볶이 떡볶이 창업할 때 떡볶이 가지고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갖다 특허를 출받고 그 가지고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떡볶이 기술자가 떡볶이 부분에서 얼만큼 몇 년 동안 떡볶이를 갖다 만들었느냐 떡볶이 그 종업원으로 15년 동안 하다가 하다가 그 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떡볶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굶는 기술자가 예 마찬가지로 그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업종이든지 기술 창업을 갖다 하자 라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그쪽에서 어 프랜차이즈를 갖다 한다든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창업의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금은 가지고 자금을 자 돈 한 폼씩 무일분 창업을 갖다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받고 남의 돈만 가지고 한다 안 빌려 주겠죠 그러기 때문에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업종별 맞춤 정책 자금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시작해 가지고 30분 정도 빨리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라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있는 집안 이야기 같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아끼더라도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3개월 안에 기술 창업을 갖다 하게 되면은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서든 그 터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 정책 자금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그런 준비들을 갖다가 어 확보 외부의 자금을 갖다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시제품을 갖다 가지고 판매를 갖다 하는 데까지의 최소 3개월 정도는 버틸 자금을 가지고 어 하자 정말 약하게 가지고 보통 벤처 투자라든지 그렇게 할 때는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넉넉하게 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3개월이다 라고 하는 거는 3개월 안에 추가적인 자금 유치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정책 자금을 안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은 망하게 되겠죠 3개월 안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물건 팔아서 돈을 벌겠다 라는 각오를 갖다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3개월 동안은 못 팔 일에서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거서 하는 거죠 벌어야 되는 거죠 벌어 다시 3개월 동안 못 번다 그러면은 접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기 전에 충분하게 해가지고 바로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동안 안 된다 그러면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부족한 거죠 업종별 오늘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 지난 시간에 제조업을 갖다 했었고 두 번째로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에 신설 법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까 이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60%가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신설 법인 2014년 한 해 동안 신설 법인이 총 8만 개 정도의 법인이 신설이 됐죠 그 중에서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하고 교육조업 기술 기반 신설 법인이라고 하면은 제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교육 같은게 중기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기술 기반 신설 법인이다 그래서 내가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 주는게 좋습니다 제조업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교육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건설 1차 산업 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부분에서는 비기술 기반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 기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전문가 기술 서비스와 교육 분야는 한 8천 개 정도 8천 개 정도 되죠 기술 기반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3개월이라는 건 아니고요 기술 개발 자금을 갖다 3개월 안에 조달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실제 기술 개발은 1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그전에 그 통상적으로 정부의 r&d 자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9개월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없는 산림에 있어 가지고 3개월 버틸 자금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유통업이나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미장원 같은 거다 떡볶이 가게다 라고 3개월 동안 못 판다 그러면 그 힘들죠 그 정말 입지 선정이 잘못될 수가 있고 이런 기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 창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포장을 갖다 하게 됩니다 터크를 갖다가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인력이 조금 있어 가지고 연구소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받고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경우에 정부의 r&d 자금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기반이 제일 좋은 게 연합회님처럼 그 첫 달부터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 기술 기반 같은 경우는 남의 기술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건 유통업이죠 기술 개발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갖다 한다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부분을 기술을 제품을 만든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드는 기구는 기술 창업에 있어서는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술 개발을 갖다 한다 1년 정도 돼야 제품이 나온다 빠를 경우 그 정도 해야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은 고학력자와 고학력자 석사 박사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출연 출연 그 정부 출연 연구소 퇴직자 분들 우리나라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석사 박사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창업도 잘 안 한다 그래서 석사 박사 분들이 많이 지금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갖다가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 경우 하고 그리고 오래된 그 기술직 기술직 내가 어떤 전기 용접 기술을 갖다 갖고 있다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영업하는 말주변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자들이 기술 창업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유리한 점들은 이분들은 r&d 과제 이 지금 그 기술 창업에 가장 최적화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논문을 썼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경력질이 갖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석사 논문을 갖다 썼다 보통 석사 논문을 갖다가 2년 정도를 준비를 갖다 하죠 해당 부분이 2년 정도를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박사는 하물매고 교수님들 마찬가지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또 자격증 다른 거 쉽지가 않죠 자격증 취득력 있는 1급 2급 있지만 또 요리 자격증이나 그런 거 자격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과 또 하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제조업 창업을 갖다 한다 가장 강추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많은 이 기술들을 갖다가 녹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창업에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불리한 경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경력 사업화 돈관리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 다 특정 분야의 기술적인 지식들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관리를 갖다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아니죠 아까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은 따로 있고 분류가 다릅니다 제조업이 아니고 이런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제조업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종 보다는 제조업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조업으로 떡볶이 가게를 갔다 했다 그럼 떡볶이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떡볶이 제조업으로 하는 게 기술 창업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 창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외부에 자금 조달을 갖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업으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불리한 점은 두번째가 이제 고집이나 자존심이 됩니다 보통 PT 정부가 할 때는 전부 다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십니다 그분들한테 대놓고 심사위원들이 뭐라 하면은 이런 부분들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을 갖다가 당신 기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빠딱 빠딱 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자로 있는 과제 발표를 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싸움도 하고 화를 낸 적도 있고 나쁜 말하면 자존심 자존심이 상당히 세고 그래서 불리하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쉽게 못 씁니다 논문에 과학공시를 갖다 들어가 있고 내 기술에 대해서 내가 기술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잘 못 씁니다 썬거 보면은 그 자기만 알고 전기기술자다 전기하는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업계획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략 전문가 기술서비스업의 기술창업 전략은 처음에는 위탁개발이랍니다 다른 쪽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영업을 띈다 라든지 자기가 직접 과제를 갖다 수주를 한다 라는 것 보다는 내 기술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다른 쪽에 내 기술이 필요하는 회사들을 갖다가 오더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기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정부 과제라든지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자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기관에 적극 참여를 하고 팁으로는 경영학과를 대표자로 모시자 별풍성 감사합니다 별풍성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간을 조금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아까 석박사 지금 대학교 대학교에 이 팁을 갖다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석박사 석사 연구소 계신 분들은 지금 창업을 대학에서는 지금 취업률 엉망이죠 그리고 창업도 잘 안다는 거 그랬죠 그리고 논문 내가 쓴 논문 특허 이거 지금 학회 학회지에다가 밟힌만 대고 실제 이거 가지고 돈을 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기술을 가지고 돈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찔끔하다가 할 게 아니고 내는 이 분야에서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학교에서는 그렇죠 교수님 계시고 석박사님 계시고 그리고 학부에 경영학과 경영학과 관련된 경영학 상계 상경계열이죠 그쪽이 있고 또 이공계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20 이 오타인데요 B20 계열 학생들도 많죠 이쪽을 갖다가 대학생 대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기 힘듭니다 학생들도 많죠 석박설도 많습니다 교수님 계시죠 그럴 때 따로 대기업 취직하는 것보다 기술 창업을 하자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 대표자는 경영상경계열을 갖다가 뽑으라고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공계열이 취업하기 더 힘들지 않습니다 통계를 대학 취업률 통계 보면 이공계열이 가장 높고 이공계열이 취업률 말씀드립니다 취업률을 볼 때 이공계열은 그나마 50% 이상이 됩니다 어렵고 취업하기 쉽고 비이공계열 경영학과 사람들은 많지만 취업 정말 안 됩니다 국무 문과라든지 그런 부분 정말 하기 힘듭니다 이과 중에서 연구 쪽에 있는 쪽들도 힘들고 이공계열은 그나마 취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계속하면 대표자를 경영학과를 내세우고 이공계열은 연구소 쪽에 연구 역할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두 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부사 나머지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공계열을 하고 석박사분들을 연구소에 활용을 하고 교수님이 R&D 과제를 하게 되면 교수님이 이 팀들 석박사 자기네 연구소 인력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과제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아직 석박사 졸업을 하기 전에도 과제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내가 하던 기술들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들 다 알죠 자기가 하던 교수님하고 석박사님하고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하고 대학교에서 각 대학별로 이런 전략으로 기술 창업을 하면 참 쉬울 건데 대학들이 안 합니다 교수님들 간에 자존심이 해서 몰라도 정말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취업률도 높일 수 있고 창업률도 높일 수 있는데 안 씁니다 정말 정말 이런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분야입니다 교육분야 저도 이걸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교육분야가 컨설팅 학원 교섭소 교수님들 창업 요즘 힘듭니다 교수님들 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사업 안에도 돈 많이 버시는 교수는 일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잘나가시는 교수님도 있는 반면에 시간제 강사들도 있고 겸임 교수님들도 있고 교수님들 영업 안 하면은 영업 안 하면은 물건만 가지고 버티기 힘든 교수님들 정말 많습니다 교육분야 컨설팅 학원 교섭소 쪽에서는 정말 힘든데 이걸 갖다가 기술창업으로 엮어 봤습니다 유리한 게 어떤 거냐 라고 봤을 때 억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학원이 많죠 학원에서 쓰는 교구라고 그러죠 교육용 도구들 기자들이 있는데 기술창업으로 원래는 학원에 가지고 수강생들 받아 가지고 교육 서비스만 하는데 이걸 기술창업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구입니다 교구 미술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몇 년 전에 했던 부분에 유아미술학원에서 자기네들 유아미술 교재를 교구로 해가지고 그걸 특허출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소 설립을 하고 그걸 연구소 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을 해가지고 그걸 기술 아이템을 해가지고 기술 창업을 벤처기업 확인하고 그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구 제조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학원들한테 미술교습소한테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쫙 갈겠다든지 라고 했을 때 교구 제조업으로 또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또 맞는 거죠 근데 불리한 점은 교육 교대쪽이기 때문에 교대 유아교육과 상경계 컨설턴트다 그러면 상경계 쪽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이공계 비이공계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기술 인력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렵고 또 상경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리고 아닐 경우에 또 특히 어려운 게 과제관리 과제관리 정보 과제에 비용 처리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분야에서 기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략으로 볼 때는 연구관리자를 아웃소싱 이쪽에 정책 주위에 정책 자금 관련된 분들 중에서 연구관리 파트만 아웃소싱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웃소싱 달에 얼마씩 초기에 세팅될 때까지 기술 창업 초기에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소 벤처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연구 R&D 과제 사업계획 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리고 그거 할 때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돈을 받아가지고 기술 창업 학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원의 기술 창업으로 해가지고 정책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는 주위에 교구 제조업들이 있죠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즉 OEM OEM 그걸 하는 거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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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교구 제자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별풍 때문에 그렇게 눈치 비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네요 교구 제조업과 연기를 해가지고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짧지만은 전문 기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회 서비스 중에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걸로 기업 R&D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 한국기술개발협회 에서는 기업 R&D 실무자 지도사가 있는데 그리고 지도사 민간 자격증 검증 시험까지 있습니다 자격증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술 창업을 한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교육을 받는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R&D 지도사는 그 기업 R&D 저도 그 기업 R&D를 갖다가 하고 참 오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네 그 기업 R&D 정 정책 가 관련돼 가지고 그 정책 자금을 갖다가 딴다든지 이 코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당히 가장 저렴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 드려 볼까요 기술 창업 노하우를 가장 저렴하게 확보하는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정책 자금은 전문가 최강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하고 똑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거쳐갔던 전문 그 R&D 전문가들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교육을 갖다 받으면서 그 사람들 명함을 한 달 안에 한 50개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어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책 자금 조달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어볼 수가 있죠 서비스 안 받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위원들 자금 마케팅 밑에 있죠 자금 기술 팔로우 마케팅 수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한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내가 기술이다 저는 이제 기술 쪽에 유리한데 저는 자금이나 팔로우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테크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못하느냐 그런 부분도 수출 잘하시는 전문위원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고 마케팅 잘하시는 분 팔로우 개척 잘하시는 분 영업맨들이죠 그리고 융자 식품 쪽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쪽에서 실제 식품 쪽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들이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기술자들 예비기술 창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교육 사업 실패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게 자기 창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협회에서는 저희 정실미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한 100여명 50에서 100여명 정도 그리고 이때까지 한 다음에 한 500분 정도 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혜들이 다 있어 가지고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회 교육 과정을 활용을 해라 얼마 전 R&D 제가 직접적인 그 했었는데 R&D 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을 갖다가 이제 자기 회사에 물려 주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R&D 코칭을 받기 보다는 저는 우리 아들 교육을 시켜달라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자식한테 낚시하는 법을 갖다 가르쳐 주는게 이 때문에 생선 사다 먹는게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게 기업제 그 사장님들의 자녀분 상속할 때 다른거 말고 돈 돈 주는 것보다 이 교육을 갖다가 시켜주는게 그 상속 네 이 기업을 갖다 제대로 상독하고 싶다 이 교육을 갖다가 정말 강추합니다 교육과정은 1일차부터 해가지고 정책자금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실제 모줄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실무자들 실무교육을 갖다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어떤거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고 발표는 어떻게 하고 발표평가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게 받을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R&D 실무자 교육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R&D 그 이거는 그 지도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 지도사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자 R&D 지도자 교육과정에서는 그 지도자 실무자 교육을 다 포함을 하고 그 뒤에도 여러가지 정책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는 융자 기관 그리고 R&D 출연금 지자체에서 어떤거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R&D 실무자 과정과 지도사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다른 회사들을 코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다고 했을 때 내가 내가 사장이다 그리고 R&D 전문가다 회사에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연구소 직원들 직원 중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 받아놓고 하십니다 6시부터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민간자격증 산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증이고 R&D 지도사로도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나이 덜더라도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버 노후로도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 R&D 지도사는 경험이 풍부해지면 질수록 노하우가 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전국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이왕이면 자격증까지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한 달에 버는 것은 한 달에 버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교육 끝나고 나서 지난달에 해 때는 뭉치님한테 여쭤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못 볼고요 뭉치님 한 달에 어느 정도 보시는가요 이 협회에서 그 부분에 따라 주고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상씩 수익을 벌어 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톡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연합회원님 또 별풍선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신재웅 의원님도 다음 주 주제는 같은 업종을 갖다 계속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그 장표를 갖다 빠뜨렸는데 협회 서비스 크게 항상 매주 이런 카테고리로 다음 주에는 기술 창업의 오늘 성공요소를 갖다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기술 창업의 R&D 정책자금 활용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공 열쇠들이 있습니다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종별 맞춤정책자금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용하는 협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4 3 2 5